100년 전 오늘로부터 노랫말이 도착했습니다 독립운동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중에 여성 감옥에 투옵된 일곱 분께서 부르시던 노래라고 들었고요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본인의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를 복귀한 가사라고 들었습니다 사라질 뻔한 노래였는데요 새로운 선율을 입혀서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를 직접 부르셨을 분들을 떠올리면서 참혹하고 절망적인 심정이셨을 텐데 새로운 선율을 붙일 때는 미래를 그리는 희망을 그리는 그런 선율로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두가 조용히 주의하는 부분 도로μο전 어쭈밀 범처로예희 어쭈밀 어쭈밀 범용 범용 덕 범용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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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